연령대가 10대, 20대가 아니라 30대 이상의 팬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충성도가 아이돌 팬덤에 비해서 오히려 높습니다. 팬덤이 지금 40대 이상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거 여기서부터 트로트 얘기가 시작된다. 그렇죠. 40대 이상의 팬덤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임영웅 씨나 김호중 씨, 영탁 씨 등 트로트 스타가 대거 탄생을 했었는데 이 팬덤의 특징을 꼽자면 연령대가 10대, 20대가 아니라 30대 이상의 팬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충성도가 아이돌 팬덤에 비해서 오히려 높습니다. 한 번 지지하기 시작하면 스캔들, 이런 논란에 휩싸이더라도 팬수가 오히려 증가를 할 때도 있어요. 활동만 잘한다면. 그러니까 좀 큰 변화가 없는 좀 신기한 팬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40대 이상의 팬들, 이들의 팬덤. 방금 전에 이제 더 진짜 더 뜨겁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이제 40대 하면 어쨌든 자산에 있어서 원숙 단계에 돌입했다. 맞아요.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쓴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이 중용량층이 좀 높다 보니까 소득 수준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경우가 많죠. 시간도 많고요. 그래서 구매력도 높고 파급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음반 판매량을 한 번 보면 트로트 스타들의 음원 조회수와 음반 판매량은 웬만한 아이돌들을 뛰어넘는데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솔로 아티스트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적 음반 판매량이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스트리밍이 아니라 MP3 다운로드 비중이 좀 높은데 MP3 다운로드요? 네. MP3 다운로드가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비중이 87%였고 스트리밍 비중이 11%였습니다. 원래 아이돌이 좀 스트리밍 비중은 한 58%고 다운로드가 40% 정도인데 그걸 고려하면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거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MP3 다운로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다운로드잖아요. 네, 다운로드죠. 왜냐하면 MP3 기계가 지금 막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파일 이름, 이제 파일명이 MP3이 되는 거죠. 네, 다운로드. 오, 그렇네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거의 스트리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역량층이 높으신 분들은 다운로드가 편하시고 익숙하시고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운로드가 하는 굉장히 특이하고 김호중 씨가 누적 음만 판례량이 밀리언셀러를 발생했다. 이 저작권 투자에서는 어때요, 트로트 요즘에? 요즘에도 트로트가 좋아요. 그리고 트로트가 굉장히 꾸준하게 저작권로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르별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장르별로도 한번 짚어드릴 테지만 트로트는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온다. 그리고 인접권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 코너를 시작할 때부터 그때가 이미 이제 트로트 오디션의 열풍, 광풍이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를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트로트는 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스트리밍에서는 좀 약할 것 같기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스트리밍보다는 좀 다운로드가 많긴 하지만 약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또 많아지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점점점 스트리밍을 듣는 사람들도 높은 영령층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옛날 곡들이 좀 많잖아요.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드릴 말이에요. 명작들, 명곡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높다가 낮아졌다가 쭉 안정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작권료가. 그러니까 이미 안정된 수준이 꾸준히 쭉 가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는 곡인 거죠. 노래방에서야 계속 나올 테고 또 지금 공연은 묶여있지만 이제 이제 공연이 풀리게 될 경우에는 트로트가 공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트로트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풀리면 훨씬 더 저작권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분들도 굉장히 좋을 텐데 아쉽게 지금 공연을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장르별. 이거 한번 해야 돼요. 락도, 발라드, 트로트. 알겠습니다. 장르별로 랩도 그렇고 R&B도 그렇고 한 번씩 짚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힙합도 그렇고.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윤동현 로스가 추천주. 추천 곡이 있죠? 네. 오늘은 이제 트로트를 얘기했으니까 태진아 씨의 당신의 눈물이라는 곡을 추천드리는데요. 태진아 씨가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직접 저작권 공유문화에 참여하는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한 곡입니다. 이 곡은 1998년에 발표된 곡으로 조용필 씨의 이별의 뒤안길이라는 곡의 가사를 바꿔서 부른 곡인데 미스터트롯에서도 강태관 씨가 열창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연 6.3%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연별로 굉장히 꾸준한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 6.3%? 미스터트롯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얼핏 딱 하면 태진아 씨의 대장주라고 하면 옥경이를 네. 옥경이가 아쉽게도 아직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아예 시장이 안 나아. 상장이 안 된 거군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요?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도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돼 있는 게 당신의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